윤석열, 지지율. 역대 최저예요. 지금. 계속 더 떨어질 거야. 지금 명풀한진 몰라도.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올라가? 어디로 올라가? 이 사람아. 정신 차려.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. 전혀 없지. 전혀 없어요. 저 모음으로 계속 떨어지겠지. 그러니까 2년 전에는 대한민국 100명 중에 51명이 그분을 지지했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100명 중에 10몇 명이나 남겠지. 이제 2년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겠지. 절대로 안 올릴 거고 계속 떨어질 거예요. 방송에서는 17%까지 바꿨는데 제가?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방송이라는 것도 좀 믿을만한 건 있겠지만 아닌 건 아니고. 그거 쉬운 말로 그것보다도 더 낮을 거야. 근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내보내는 거겠지. 아 그럼 17%도 안 돼요? 안 될걸.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? 전혀 없지. 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현명치 못한 것 같아.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장 대두된 게 첫 번째가 영부인이잖아. 김건희 여사.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쨌든 최고 권력자의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와이프도 얼른 잘못한 거에서 처벌을 줘야 돼. 그래야 죄값을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최저치로 잡을 수가 있겠지.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? 정말 장모부터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또 여러 위인들이 제재를 더 다칠 거야. 이 사람들이 지금 버틸 때가 아니야. 현명치 않은 거지.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문회 같은 것도 세우고. 그래서 어쨌든 최저한으로 벌을 적게 받게끔 자기가 정권 잡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.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1, 2년 산다. 근데 그때 가서는 10년 살겠지. 그러니까 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거고. 그 떨어지는데 와이프의 첫 번째 역할이고.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못남이라고 하겠지. 아마 지지율은 절대로 오르지 않을 거야. 하늘이 개벽이 되지 않는 하늘.